네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양간장입니다. 우리 매스터 스타바입니다. 함께하는 알라니 주시 피치 에너지 드링크입니다. 복숭아 맛이죠. 알라니. 뭐를 넣으니? 알라니? 다 알잖아요. 요새 한국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. 알라니 괜찮습니다. 사이즈도 12온즈로 나오고 이게 지금 200 카페인 들어가 있습니다. 한번 맛좀 볼까? 건배! 건배님. 어우 이거 한국맛. 복숭아 맛 나는데? 진짜 맛있어요. 한국 복숭아 맛. 완전히 익은게 아니라 익기 전에 복숭아였죠. 약간 아삭한 맛. 복숭아 아삭했을 때 맛이잖아요. 그 맛이 지금 나는 여기서 느끼는데? 네네네네. 오 이거 괜찮다. 되게 괜찮아요. 디자인도 괜찮고. 이거는 딱 보니까 마녀님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자들을 위한 만든 것 같지 않아요? 여자도 있고. 여자도 있고. 그리고 피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럼. 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. 좋은 얘기입니다. 색상도 아주 그럴싸하게 예쁘게 만들었고. 이 복숭아가 이게 재밌잖아. 이 복숭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이미지를 보았을 때 약간 궁뎅이? 궁뎅이라고 생각하는. 그래서 맛도 괜찮고요. 여기 들어가 있는 캘로리가 식 밖에 안됩니다. 그 다음에 무설탕. 네. 와. 요정도면 진짜 매일 드링킹 할 수 있죠. 요것도. 그 다음에 포테슘하고 여러가지 비타민 B12도 들어가 있네요. 네. 아주 좋습니다. B6, B12. 예. 그 다음에 비겐이라고 쓰여 있네. 오 비겐. 그게 비겐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. 고기 안 먹는 사람들. 생선도 안 먹죠. 비겐 사람들은 거의. 그 사람들이 이 드링크 괜찮겠네요. 네. 많이 마시겠다. 왜냐면 여기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니까. 제 생각에는 너무 안 먹어도 안 좋거든요. 운동하는 사람이. 근데 약간 그 채식주의자나 비겐 같은 분들은 에너지를 다른 부분에서 조금 섭취하는 게 좋죠. 네. 영양제 같은 것도 막 먹어야지. 네. 맞습니다. 오. 막 괜찮다. 진짜 괜찮아요. 네. Let's try again. 아 그 맛나? 네네네. 그 하얀색 천두 복숭아 살짝 익기 전에. 완전히 익은 거 말고. 그 맛이 딱 여기서 나. 네. 오 맛있는데요. 진짜 맛있어요. 알라하니 복숭아 한번 트라이보세요. 요 디자인입니다. 다른 거 안 돼요. 요거. 예. 오케이. 나이스. Zero sugar.